4월달과 5월달에 대한 실적은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7월달 또는 8월달에 발표가 또 됩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왕구 관련주들이 납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수기이기 때문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주식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투자 아이디어 바로 어린이날로 한번 꼽아 봤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린이날 관련주가 될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서 또 직접적으로 가장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과연 어린이날 관련주는 어린이날이 지나면 주가가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이 어린이날 관련주가 그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매에 대한 비중을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에 대한 부분에서 구매가 증가하는 것이 약 보름 전부터 구매는 꾸준하게 증가를 해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선물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구매에 대한 부분 자체 트렌드가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한 2주 남겼을 때 그때 구매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에 대한 최대치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하루 이틀 정도 그 사이에 가장 많은 구매에 대한 최대치가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구매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미 어느 정도는 구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이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다음에 또다시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이날도 있고 사실 가정들의 주머니가 가장 홀쭉해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런 5월달인데요. 5월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비도 그만큼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또 5월달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한편에 온라인 시장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날 관련된 왕구라든지 또는 선물들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서는 미리 품절되는 사태도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미리 이제 현재는 구매를 하고 주가도 미리 선반영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미리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느냐를 한번 같이 보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사실 우리가 왕구류죠. 저희도 저희 집에 애들한테도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제가 이제 책을 좀 사주려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책을 받는 것 자체를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죠. 대부분 다 장난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또 부모들도 거기에 대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옷을 사주는 것은 옷은 당연하다는지 또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의 어린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이 관련주들도 이런 왕구류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많이들 볼 수 있는데요. 관련주를 보시기 전에 그러면 이런 어린이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향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이느냐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제 손오공, 오로라, 토박스 코리아, WI, 그리고 데온미디어, 캐리소프트, e월드, 유진로봇, 데브시터즈, 삼성출판사 이런 종목군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한가를 갖습니다. 항라시 같이 보면서 본다면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캐리와 친구들 아시죠? 캐리와 친구들 관련해가지고 가족 IP를 어느 정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캐릭터 사업까지도 진출하면서 영역 자체를 좀 더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한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오전부터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뉴스를 보더라도 일단 키즈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캐리소프트도 키즈 테마가 붙어가지고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져버리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원형 항아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한 가격대까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대신 많은 때는 심리적인 저항구가 우리가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저항도 존재한다. 그래서 물량 소화 후에 다시 한 번 넘어갈 수 있는 N자인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오로라도 이미 주가가 바닷권역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금 돌아섰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도 보실 텐데요.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아 브랜드 용품들을 모아가지고 판매라는 편집샵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화점에 토박스에 대한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또 한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함께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이제 이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옛날에 뭐 대구 타워라고 했었는데요. 이슈가 되는 부분 당연히 이제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걸 하면 또 그날 또 입장객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월드는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이슈가 되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한번 같이 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움미디어. 대움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를 국내 유통하고 있는 업체가 또 대움미디어고. 대움미디어는 한 가지 좀 더 중점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요정목군 같은 경우에는 7,500원대 공략을 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지금 바닷건역부터 극혁하게 오르면서 5만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은 결국 일부 되돌림 파동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에 대한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명심하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린이날 관련주 중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 단기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길게 본다면 추세가 여기서부터는 하락할 수 있는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진로봇 우리가 로봇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가이아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현재 이런 광고용 장난감을 유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유진로봇이 우리가 아이클리보라는 로봇 청소기도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나 기술력에 대비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뭔가에 대한 큰 매출처가 나오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바닥을 조금 더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격한 주가에 대한 변화는 나타나겠죠. 힘든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 출판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핑크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상하가족 시리즈로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지금 현재도 오늘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붙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돌림 파동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죠. 앞서 있던 이런 5만 9천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 자항이 이제 5만 2천원대에 잡혀 있기 때문에 5만 2천원에 대한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적재산권을 일단 보유하고 있다와 없다는 저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특히 연속적인 상승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분야들이 바로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계속적인 뭔가에 대한 이 플랫폼을 기준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출판도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제작할 수 있고 뭔가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이 삼성 출판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신고가를 좀 더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WI 같은 경우에는 펭수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을 어린이날 관련주로 묶기는 조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상에 대한 문제가 일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은 관망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분들이 대부 시터즈를 안 봤는데 대부 시터즈 같은 경우에 쿠키런이라는 우리가 또 게임 모바일 게임을 또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죠. 최근에 그 쿠키런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상위층을 좀 차지하고 있고 지금 주가도 상당 부분 상승을 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과하게 상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하게 상승한 부분은 우리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정신건강에 좋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린이날 관련주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어린이날 관련주가 어린이날이 지나면 주가가 빠질까 하지만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더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부 선반형이 되는 부분은 물론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린이날 관련주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보인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4월달과 5월달에 대한 실적은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7월달 또는 8월달에 발표가 또 됩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왕국 관련주들이 납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수기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런 어린이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엮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소비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더블 모멘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왕국에 대한 판매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제한적인 부분일 뿐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IP를 가지고 이 IP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선반영이 급격하게 된 기업들 우리가 앞서 봤지만 대원 미디어 같은 기업들이나 또는 데이브 시터즈 같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은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이 아 어차피 5월 5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내가 일주일 만에 한번 수익을 봐야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상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주식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방법보다는 좀 더 연속적인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로라라든지 또는 삼성출판사, 손오공이나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죠.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재생산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적 성장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관련주를 한번 같이 알아보셨는데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이날이 지난다고 해서 어린이날 관련주가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에 있다는 실적은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발표가 되니까 실적적인 성장성까지 함께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블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자. 그리고 밀이 많이 오른 기업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